인사하셨습니다. 인사하셨습니다. 대권의 구직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회장님 반사하고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한민국 지식포로 조직부회장 대권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아직 많이 지쳐있고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오실 때 두려운 마음에도 대한민국 지식포로를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69차 포로를 위해서도 롱지에서 많은 신고를 해주신 회장님 그리고 회장과 그리고 직병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한민국 지식포로는 여러분과 함께 더욱 더 정진해서 알찬 포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의견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곳으로 감사무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단체 기념 촬영이 있을 텐데요. 우리 스태프분들 일자 좀 먼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스태프분들 일자 몇쪽에도 준비해 주시고요. 열 개 정도 단상에서 육도 정도 띄워져도 좋겠어요? 단상에서 육도 정도 띄워져도 좋겠어요? 단상에서 육도 정도 띄워져도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원양한 활용을 위해서 소명되는 순서대로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먼저 이덕배 회장님, 정당길 이사장님, 임동학 명희 회장님, 황성기 방사님, 정동욱 초림 강사님 나오셔서 맨 앞에 의자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덕배 회장님, 정당길 이사장님, 임동학 회장님, 황성기 강사님, 정동욱 방사님 맨 앞에 의자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0세 이상의 원로 회원님과 고모님들 나와주셔서 대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모님, 이사장님, 고모님. 80세 이상의 원로 회원님과 고모님들 나와주셔서 대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4 구회장, 자문위원님들, 의자 뒤에 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미사님, 부회장님, 자부님들 의자 뒤에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나오셔서 반사위에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나오셔서 반사위에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나오셔서 자 모두 나오시겠습니까 네 어깨 사이사이에 서주시면 자 어깨 사이사이에 서주시면 사진이 예쁘게 잘 나옵니다 자 어깨 사이사이에 서주시면 사진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옵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네 뒤에 올라가세요 네 네 네 이쪽으로 자 우리 도우실분들 이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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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서주세요 서주세요 카메라 더 잡히나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Marines 네 으 아 물론 우리 사장님 우리 다음엔 더 맞으시고 1 1 예 으 아 아 이렇게 말하니까 아 아 아 아 언젠가 하나 둘 셋 파이팅 이번에는 최고라고 하겠습니다 최고 바로 하나 둘 셋 안 죽어요?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어서 쿠폰과 브레이크 타입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타입 시간에 마스크 착용 후에 유승훈 선수는 최대한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